언니가 이제는 네가 정말 거기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중심으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시면서 문 밖에서 두드려느니 마음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하나님 죄송한 거예요. 지금까지 나는 이분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를 안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감사하기도 하고. 그리고 언니가 아멘 하면 이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나 귀신을 섬길 때도 이 귀신 하나 모시는데도 그렇게 성대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정말 이게 전능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나.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내 마음 중심만 받으시나. 이게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. 근데 언니가 네 마음 중심된다. 네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했습니다. 저는 아멘 하고.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. 혹시 이분이 혹시 내 마음 중심이 그래도 좀 부족해가지고 혹시 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.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언니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좀 언니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진짜 중심을 다해서 내가 아멘을 하겠다고 했고 언니가 다시 물어봐 주셨어요. 정말 네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.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멘. 근데 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봐달라고 해서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.